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드문고만누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직북 개봉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직북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만한 그런 제품이 되겠죠. 가성비가 아주 좋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구매 진행을 하고 있던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베이직북 14 모델이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cpu가 3867U 좀 독특하긴 하죠. 이게 N계열보다는 그래도 좀 성능이 나은 그런 cpu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좋아했던 4415U 그 제품과 이제 그 제품 바로 직접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장 그래픽에 14인치 디스플레이어 8기가 램에 ssd256이 장착이 되어있는 그런 제품. 그런 제품이 지금 368,000원이래요. 어마무시하죠. 솔직히 368,000원이면은 예. emmc 넣어주는 그런 제품들도 허다하거든요. ssd 안 넣어주고 랜덤 빼고 막 그런. 아무튼 가성비는 좋습니다.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그 제품. 같이 개봉기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은 지원을 받았구요. 이 제품 제꺼구요. 제품 받았구요. 돈이라고 하긴 뭐죠.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포인트. 돈이라고 하죠. 돈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돈도 받고 제품도 받았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리비는 늘 해오동방식도로 할 거니까. 자, 솔직히 해당 제품 제가 계속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컨택이 잘 안됐어요. 근데 요번에 이런 인플루언서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요게 마침 떴길래 냉큼 신청을 했더니 또 냉큼 보내주셨습니다. 깔끔한데요. 해당 제품 36만원인데도 놀랍게 윈도우 10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무시하죠. 자, 베이직뿜. 예, 설명서 들어가 있구요. 우선 파워 아답터 봐야죠. 아, 생각보다 깔끔한데. 네, 패키지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오, 충전 아답터도 나쁘지 않아. 예, 19, 출력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19, 아니, 18V, 2A, 약 36W 정도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되게 옛날 좀 CPU고, 좀, 네, 배터리 많이 안 먹는 조합이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패키지에 신경을 좀 쓴 느낌입니다. 뭐, 친환경적이지는 않지만. 자, 내려가 있고, 제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주 화이트 색상이에요. 네, 이런, 이런, 이런 생 화이트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자, 포트 구성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쪽 보시면은, 네, 풀사이즈 USB, 전원잭 있구요. 미니 HDMI입니다. 미니 HDMI, 그리고 USB-C 타입이 있습니다. 36만원짜리인데, 캔실랍 들어가 있구요.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 이쪽 측면부, 유선 램 포트가 있네요. 유선 램 포트 들어가 있고, 풀사이즈 USB, 이어폰, 마이크, 콤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플라스틱 바디죠. 당연히 플라스틱 바디인데, 생각보다, 만듬새가 괜찮아. 어, 괜찮네요. 네, 요즘은, 한 손으로, 한 손으로도 열려요. 네, 제가 좀 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네, 우선 열립니다. 이 정도 되고, 키보드, 제가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페이지 업다운이 있어가지고, 스크롤링 별도 안하고, 잘 쓸 수 있죠. 아,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 요거 전원 버튼은 여기 있는 게 조금 흠이네요. 전원 버튼.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 버튼은 따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전원 넣어보니까,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비이직. 놀라지 마세요. IPS 패널입니다. 이게, 옵션을 최하로 납치면, 4GB에 2MMC, 32GB로 하면, 20만원 중반인가? 그렇게 판매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디즈에서 판매를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아니,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참 신경이 납니다. 음, 부팅은, 네, 되지만, 당연히 초기 설정하는 부분 때문에 꽤나 오래 걸리겠죠? 네, 우선 개봉기는 이쯤에서 좀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또 빡센 리뷰해서, 최종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지문사항이라든지, 원하는 텐스트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세요. 네, 요렇게 크롬에서 간단하게 개봉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서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상 만드시키셨습니다. 그럼, 뿅!